안녕하세요. 뷰티풀 에디터 이주연입니다. 요즘 뷰티 디바이스로 홈케어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에디터도 그 중 한 명인데요. 제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에디터 얼굴에 숨겨진 다이아몬드 라인을 찾아준 이오시카의 M1입니다. 다양한 어테치먼트들이 보이시나요? M1은 클렌징부터 스킨케어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4가지 어테치먼트로 구성돼요. 클린, 모이스처, 고주파 케어에 이르는 3가지 모드가 가능한 CMR 어테치먼트 먼저 살펴볼게요. 클렌징워터나 토너를 묻힌 화장솜을 고정하고 세안한 얼굴에 사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모공성 노폐물이 깨끗하게 닦여 나와요. 일반적인 갈바닉 기기들과 다르게 케어전 모공을 먼저 열고 이용관리를 시작하는 모이스처 모드를 이용하면 이후 스킨케어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죠. 에디터가 가장 좋아하는 고주파 모드 고주파가 피부 진피증을 자극해 주름과 탄력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이마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요. 얼굴 속 다이아몬드 라인을 찾아준 M1의 시크릿 아이템 EMS와 아이케어 어테치먼트도 살펴볼까요? V라인에 꼭 맞게 설계된 EMS 어테치먼트로 턱 끝부터 귀 아래까지 쭉 밀어주고 아이케어 어테치먼트로 눈 주위를 자극해주세요. 피부 조직, 근육까지 전달되는 미세전류가 날렵한 V라인은 물론 피부톤까지 환하게 가꿔줘서 완벽한 다이아몬드 페이스를 완성해주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M1 하나로 얼굴에 숨겨졌던 다이아몬드 라인을 찾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